저 차가 확실한 거야. 아, 깜짝이야. 기숙말 하지 마요. 네. 며칠 전부터 저기 있었어요. 저 자리 그대로. 그럼 일단 가볼까. 신 났네, 신 났어. 참. 경찰입니다. 잠시 건물이 깼습니다. 이 사진들 다 어디서 난 거야? 오드레 아줌마한테 스토커가 붙었더라고요. 스토커? 네. 서점 앞에서 진 치고 사진 찍은 거 우리가 싹 다 압수해 왔어요. 형사님이 이거 꼭 처리해 주셔야 돼요, 알겠죠? 당연하지. 여기 이 사진 보면 둘이 대화 중인 거 보이고, 그리고 이거 바로 다음날 돈 가방 가지고 가는 선구 아저씨. 이제 증명된 거죠? 야, 형사 해도 되겠다. 눈썰미 하나는 진짜 대박이다. 근데, 남 형사는 서점에 왜 간 겁니까? 그거 제법 다정해 보이는데. 아니, 여자 혼자 서점이 힘들잖아요. 그리고, 루이 찾는데 큰 도움도 됐고. 고마워서 무거운 책도 드려드리고, 종종 일 좀 도와드렸죠. 하여튼 오지랍은 버슴병 말기네, 말기야.